에코 프로 머티리어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조금은 많이 아쉬워요. 21만 원에 갖고 계시고 비중은 10% 정도 갖고 계신데 이 종목 좀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 프로 그룹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2차 전시주들 다시 한번 가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빠지잖아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론 쪽으로 현재 주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 수급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수급 보시면 아직까지는 메이저 세력들이 털고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도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밀린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지금 에코 프로 머티가 시가총액이 11조가 넘죠. 지난번 최고점에 한 15조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자하고 나서 초기 때는 이때는 가벼우니까 주가가 낼리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2차 전지가 작년 11월부터 조정 구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금양이라든지 소위기하면 가벼운 종목군들이 있죠. 대표 종목군들은 삼성 SDI가 전공체 재료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에코 프로, 비엠, 에코 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약간 무겁게 움직이죠.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작기 때문에 소위기하면 조막손들이 있죠. 조막손들. 그 가벼운 종목을 먼저 해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에코 프로가 시총이 15조 원이거든요. 에코 프로 비엠 같은 경우 25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제는 에코 프로 머티보다도 에코 프로라든지 에코 프로 비엠을 여러분이 매설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런 관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메이저 세력들이 아직 털고 나간 게 없고 기술적으로 이제 거래 터지면서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반등 시도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봉 봐서는 다음 주나 이번 주 후반 정도가 맥점인데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거는 맥점입니다. 이제 방향성이 나올 자리예요. 다음 주에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흔들려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직전 저점이 얼마냐면 지난 1월 달 저점이죠. 그 14만 5천 원? 14만 원. 이 라인을 깨버리면 골치 아프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이. 고점이 낮아지고. 가령 에코 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반대로 1월 달부터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뭔가 이제 알게 모르게 단기적으로 주가를 변동성이 키워버리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에코 프로 비엠은 저점이 낮아지면 누군가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계속 빌드업하고 있고 반대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에코 프로 버티는 고점에서 좀 차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4만 원 일단 최종적인 지지맥점. 이거 이틀하게 되면 반이나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고 위쪽으로 다음 주에 다행히 올라와 준다 그러면 매수과 언저리에서는 좀 현금화 전략. 그 이후에 차라리 에코 프로라든지 에코 프로 비엠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